자 시작해볼까 다크사이더 터널을 해봤어요 재밌더라구요 근데 뭐 엄청 재밌게 하진 않았지만 재밌긴 재밌더라구요 데드스페이스는 2까지는 해봤는데 3는 안해봤는데 일단 해볼려고 심지3도 심지3은 가끔해요 계속 다크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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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 저장 안했을텐데 아 어이없게 죽었네 다크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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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가르쳐 다크사이더 거받으신 캐릭터를 쟤 야 너 뭐해 어이고 오오 오오 우와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조심조심 오오오오 이게 딱 한대는 버틸수 있는것같은데 이 보호막에 한..한대는 버티게 해주는것같애 보호막에 딱 한대 버티게 방어해주는것같은데 요렇게 말했답니다 그 해물은 몬스터의 레이어라고 큰 his book with back to us 이곳만 아니었을때 유일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을때 내가 그이 이름을 알지 모르는데 되게 놀랍다 땡콕하니 우리를 붙였다는것같네요 salmon 오오오 quez 오오 매운 오오 뭐 안되 음 저깄다 음? 혹시 어..저도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혹시 포트라 같은 게임 좋아하시면 어 왜 못 올라가? 좀 예전 게임인데 우주 시뮬레이션 혹시 좋아하시나? 아냐아냐 포트라이안 이라는 항해 시뮬레이션을 경영하는건데 그것도 재미있지 않나? 네 X레벨레이션 그거 재미있어요 예 살짝 어렵긴 한데 그게 정말 재미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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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오지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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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나 둘 자아 오우 야 왜왜 야 너 야 거기있어 야 비겨봐 드러프야 너 저 저 비겨 오케 오오오오 아 그래? 야 왜이렇게 에너지가 많냐? 어휴 또 맞았어 아 야 드러프야 아이고 아이고 야 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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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죽었어 맞으면 독 때문에 독 때문에 더 맞는구나 아 저 멀리서 그냥 활만 쏠까? 활만 쏴도 될 것 같은데 어휴 어휴 뭐야 왜이렇게 금방 풀려 어휴 자아 이건 쫌 이건 쫌 당한데 오오오오 어휴 오케이 마법으로 죽이잖아 얘는 어차피 퀘스트 인물이라 안 죽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 뭐 이상한거 독도 쏘네 근데 내 마법은 되게 단거리야 네나 우왕 반거리 투 둘 아 둘 Champions 네 열심히 싸우는 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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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건 별..별로 데미지를 안입었네? 야 이렇게 어떻게든 죽일 수 있네? 당검.. 당검 써볼까? 어.. 언..언.. 써볼 뭐 아이템 뭐? 뭐..내가.. 그러게요 흠.. 음.. 룰라이 제 기억에 룰팠! 룰파인 아들이가 랩 향하여 죽는 인몸이신.. 인몸이신?! 정말 고소된 수 있어.. 사실 치는 못 한 생각보다 웃음.. 룰팠도.. 싸움인가? 어 뭐야 어? 아 이게 말선을 선택을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아 선택을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내가 직접 어 말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레토는 네가 죽기를 원한다 그래 그것도 레토의 기습을 받았지 너네가 죽을 것 같은데 레토 보다 흠 너 당시 죽을 수 있었다 헬스로와 어둠을 살아있다 그런 것 아니죠 그들이 어젯에 때로는 생ром가하니까 종을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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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 사실을 죽고 그 신의 의식을 죽고 그거 더 January thanальafter 너 Geralt. 음. 음. 목적이 뭐지? 이제 왕이 될 계획인가? 폴테스는... 폴테스는... 어... 가자 절타는 같이 가면 안되는데? 쟤는... 나 안내만 해주려는 거잖아 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으음... 으음... 레토를 드디어 만나네... 으음... 어... 레토를 드디어 만나네... 으음...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여기 있었어? 으음... 으음... 어... 일단... 어... 아... 이거부터 바로 물어보면 안되겠지? 넌 누구냐? 너 정말 기억나지? 나 그 질문을 잃어버렸어 으음... 으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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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지금... 으음... 아... 으음... 음... 자... 그를 뽑아라... 평화적으로 가자 너... 굉장히 쎄고있나야 오! 옿!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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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선택이야 바로? 아 여기서 1대1로 싸우게 되는구나 그리스도 나의 동일한 것 같다 저희는 1대2로 싸우게 되는 것 같다 왜 너를 제거하냐 음.. 음.. 뭐야? 오오! 우와! 야! 어 쟤도 저걸 쓰네? 똑같이 쓰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막아도 안돼? 강타 우와! 아이고! 아 이거 먹고 들어올걸 아 그걸 먹어야되는데 영약을 먹고 들어올걸 영약을 먹고 들어올걸 그냥 당검도 못 던지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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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휴 야! 제대로 안해? 와봐 피하고! 피하고! 아 뭐지?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을걸? 오오..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을걸?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을걸? 넌.. 나를 초트로 이걸.. 맞아.. 맞는 수 밖에 없을거야 그렇지! 자아 어휴 피하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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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야! 아.. 출혈이구나! 대충 어떻게 싸우는지 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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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너는 인공지능이 어.. 날 따라오게 돼있어 그니까 어쩔 수 없어 피하고! 어휴 맞았어! 오우! 오우! 봐봐봐봐봐봐 좋아아 피하고! 어휴! 이걸.. 이걸.. 이걸 못 피해! 좋아아 한번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걸 왜 못피해 아우 추덜씨 가까이에서 끝까지 때리면 피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그 끝까지 때리면 제가 검을 휘두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어 그치 어 왜왜 안걸려 그치 어우 이게 뭐야 야 너 그런게 어딨어 그래 둘 셋 어휴 야야 어휴 야야야 피하고 아휴 야야 몇대를 어휴 야 너무하다 너무해 아휴 야 화상에 출혈에 화상에 출혈에 화상에 출혈에 화상에 출혈에 씨 자 피하고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자 피하고 자 피하고 아휴 дня 좋아 어 어어어 어우이야 왜 이렇게 죽을냐고 왜 이렇게 죽을냐고 어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 오케이 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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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끝까지 끝까지 가면 안됐었는데 at cries 이 욕심내면 안될것같아 3번 해야될것같아 세 번 피하고 아이고 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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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다섯 여섯 일곱 피하고 아 뭐지 넷 다섯 여섯 일곱 피하고 피하고 아 나는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야야야야 야 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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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런 거 쇼 야야야 싫어 싫어 오오오 어이구 야 이 분할은 정말 조심했어야겠다 대충 방법이 보이니까 어어 어어 야 너무하다 어어 씨 아 아아 오케오케 한번 한번 해보자 아이고 너한테 맞으면 무조건 추절이냐? 야 너한테 맞으면 무조건 추절이야? 아 어이구 아이고 오우 트으으으으으 아아 저거 저상태때는 아주 큽 침드네 아 아이구 어어 아유 저도 아유 여기 뭐 피해 피하고 어유 야 어유 아 아 아 아 아 어허어 야 너 걸렸는데 왜왜왜 아유씨 타고있어 타고있어 아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그거같다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트래퍼가 가장 안전한거같다 야 너 왜 지지식 안거리냐 돌아와봐 지지식 지지 피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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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 뭐해 다 맞는데 이씨 아니 피하면 뭐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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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와봐 야 아이씨 왜 지지익 안거려? 이 나쁜 놈아 아아 야 너무 너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아이고 야 니가 나 그렇게 나오면 나 정말 최사하게 하는 수가 있어 어 어 쟤 화요맞아도 에너지가 안다네 에너지가 안다른데? 화요말로 맞아도 화요말로 어이구 씨 에너지 안다르 하아 하아 이거 참 왜 넌 하운드하니? 내가 폴테크 죽을냐 아물러치도 않아 아 아이고 쟤네 뭐 함정인거 뭐고 아무렇지도 않냐 아이고 왜 아무렇지도 않냐고 오우 야 지금에서야 으아하 아하하하하하 아이씨 아이구 씨 아 미리 영약을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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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폴테크 죽을래 너의 죄인이야 야아 야아 너무한거아니냐? 야 너 너무한거아니냐 아무리 이씨 와봐 와봐 야아 아우 내가 막으면 에너지 겁나게 달고 와봐 아니 이게 불압레도 정도가 있어야지 왜 저를 던져요? 내가 죽을던가. 당신의 본인의 잘못을 할 수 있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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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 안 맞췄다 아이고 아아이 랜 아이고 아아아아이 랜 다 무시하고 와 그냥 땡크해 땡크 오오오오오 맞았어 이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이거 이거 어 뭐야 아 예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이거 확률로 걸리는건가? 아이고 아이고 살짝 살짝 알거 같은데 피하기를 살짝은 피하기 경험치 1을 획득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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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쐈는데 아하이 아 너무 힘들다 저 전기 저 저 방어막 너무 짜증난다 흠흠 두가지 방법이 있는거 같아요 크게 지혜를 써서 한방을 노리거나 아 아 아 아 아 어디 한번 지혜 모두가 마법은.. 그 상관은 안.. 안 된.. 어우 와아.. 쥐씨.. 아아.. 짜증난다 짜증나 아아.. 소ую 짜증나 아이아아 dick 음아... 아아.. 어쩜chlchnet 손상을 결덕이osition 여러분 고정의 소 Mutta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 더 감을 잡은거 같은데 아 아 결국은 이렇게 되나?